우와 대박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여행을 갑니다 오늘은 아제레바이잔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거고 되게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마침 타는 비행기도 아제레바이잔 국적기여가지고 아제레바이잔 국적기 리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렛츠고 공항에다 타겠습니다 공항 겁나 좋지 않아요? 여기 공항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공항이 진짜 좋아요 입구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아닌가요? 여기는 공항 입구에서부터 짐을 한번 검사해야 돼요 엄청 귀찮아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어디서 체크인 하는지 바로 나오거든요 제가 갈 곳은 오늘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제가 간 공항 베스트5에 나 들은 것 같아요 아제레 공항 진짜 좋습니다 아제레 공항은 없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 공항을 가져왔어요 이 공항을 가져왔어요 이 공항을 가져왔어요 괜찮나요? 제가 다른 공항을 가져왔어요 2층에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합실 같은 건데 대합실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맥도날드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이미그레이션하고 짐 받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 기다릴 때 내 친구가 왔나 안 왔나를 그냥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인사하면서 헤이 how are you?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꿀이죠 그다음 갈 곳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죽이거든요 왜 왔냐면 똥싸 아우 아우 기원하다 아우 기분이 좋네 제일 비행기 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입국 수속하는 데고요 입국 수속하는 데는 자세히 찍을 수 없으니까 아 출국이구나 나 출국하지 참 아데르츠 꿀팁 귀찮게 노트북 안 꺼내세요 노트북 꺼내라는 그런 게 없어요 개꿀 진짜 이거 공항 자주 다니시는 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출국 심사 마치고 이런 괴랄한 특이한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죠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어 지금요 제가 아우씨 50분 보딩인데 8.40분에 왔어요 여기를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딱 대기 타면서 가만히 앉아서 있고요 공항 그 외관이랑 내부 이런 거 정말 크고 예쁘잖아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즈르바이잔 나라가 박투브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즈르바이잔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항 있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공항 막 되게 안 좋을 줄 알았죠 공항 엄청 대단합니다 애니웨이 아즈르바이잔 비행기에서 또 기내식 먹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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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는 요기입니다 자석은 제가 화장실을 좀 많이 가는 편이라 앞쪽으로 잡았습니다 자석은 나름 발 놓을 자리가 있어요 가방을 둬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대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티슈로 줍니다. 이렇게 타지 이제 한 40분 정도 됐는데 밥을 빨리 안 주네요. 바로 줄 줄 알았는데 사람보다 조금 텀이 길고 물티슈랑 사탕 같은 걸 주면서 얼고 달랜 다음에 밥을 줍니다. 비행기에서 할 거 없다면 꿀팁 있거든요. 유튜브로 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랑.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간 잘 가는 채널 하나 추천해 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데 세계 유익 유튜버 와니버튼 님이라는 사람의 채널인데요. 1평부터 계속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평부터 계속 보다 보면 밥을 빨리 주네요. 뒷자리에다 보니까 밥을 빨리 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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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한 통으로 들어가있고 밑에는 감자 퓨레인 것 같아요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밑에 깔려있던 감자 이래서 도전시킨 거예요 새우는 거 하면서 칵테일 새우 생새우 촬영하라 거울이 아쉽지 않네 다른 유튜버들은 비행기에서 어떻게 여행을 지친 거야? 사서 카메라를 둘데가 없어요 다 먹는 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식사부터 하겠습니다 저 밥 먹을 때 건드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렛츠트 러시아권에 음식들이랑 먹어서 기내식이나 기베가 많이 없었는데 아잘은 진짜 맛있네요 여기 승무원분들은 다 남자예요 여자분 한 분 계시고 남자분 세 분이네요 저 겠습니다 두바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비행기 상공부터 개더워 더워서 목이 땀 차서 깼어요 이제 입국 심사 받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새벽 1시 반이고요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오늘 하루 묵고 여행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재밌는 두바이 여행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 두바이 감사합니다 잠시 아름다운 놀지 더보기 하다 arro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